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이젠 제법 조석바람이 선선해져서요. 가을이 느껴지고 심지어 초겨울까지 느껴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살펴보면 제 삶의 시간도 어느덧 가을임을 느끼고 있고요. 어찌 보면 봄날과 같은 인생의 시간도 또한 여름날과 같은 그런 인생도 보내고 이제 하나하나 가을나무처럼 저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떨구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0 이전에는 자라났고요. 50 이전에는 활동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의 50 이후는 버리고 비우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나하나 비우면서 그 비워진 자리의 여백을 맛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백이 얼마나 단순하고 자유로운가를 이제는 음미해야 할 것도 같고요. 조금은 쓸쓸하고 조금은 고요하기도 하지만 이런 시간들이 진정으로 괜찮다는 것을 느낄 수만 있게 된다면 정말 멋진 황혼이 되지 않을까도 싶은 마음이에요. 정녕 바람 속을 거닐면서 빙그레 미소 지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바로 저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불자님들도 그러한 행복함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132회차 반의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벌써 여러분들하고 접한 지요. 만 2년 8개월째가 되는 것 같네요. 너무나 감회가 깊고요. 우리 불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지난 시간에는 참에게 모든 악업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전부 참여한다는 내용. 또 불교란 무엇인가 볼 때 이 세상의 움직임은 어떤 절대자나 신의 개시가 아니고 우리 인간적 노력에 의해 성립됨을 알아서 스스로 노력하는 삶을 만들고 또 불교는 어떤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임을 알아서 스스로 깨닫는 삶을 만들겠다고 다지고요. 또 우리 장래는 어떤 숙명이나 누구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순수한 노력의 원인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서 스스로 의지를 다지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또 불교는 어떤 절대자가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또 인간의 이성과 의지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하는 삶을 만들겠다고 다졌고요. 또 우리 불교의 목적으로 보면 즉정성 한 마음으로 우리는 상구부리하와 중생 위로는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아래로는 중생을 구원하겠다 인도하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우주와 인생의 법칙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의 이치인 인과법이나 인연법이나 상의 상관법의 삶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졌고요. 이러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다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때요?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는 그런 단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29번째는 바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모든 생명, 삶을 주는 하늘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산소를 호흡을 하고 공기를 호흡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데 대한 어떤 감사함을 느끼는 경우가 극히 등을 지어 보편적으로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불만이고 누가 이렇게 이렇게 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서 속상하고 그렇죠? 날씨가 좋은 날, 내가 원하는 날은 칭찬을 안 해주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날씨가 안 좋은 날이나 원하지 않는 날이 되면 야단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어요. 어찌 보면 모든 생명, 삶을 주는 하늘에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고 사는 것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른 번째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모든 생명 키워주는 대지에 감사를 드린다. 땅에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것이 형성이 되어있죠. 지하자원도 있고요. 어떤 금속이나 그렇죠? 기름 종류도 나오고 또 모든 만물을 다 키워주지 않아요? 바로 그와 같은 가정에도 형성이 되지요. 아버지는 태양과 같아서 하늘과 같아서 어때요? 나가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돈을 벌어오고 어머니는 어때요? 바로 돼지와 같이 모든 만물을 키워주는 그런 역량과 같이 가족을 다 이끌어주시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몇 분이 있으면 그걸로 저축도 하고요.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서 아기들 음식도 의복도 또 신랑 내조도 해주고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과 같은 삶은 남편이다. 또 아내는 돼지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바로 양과 음의 이치죠. 해와 달의 이치예요. 그래서 시와 비의 이치지요. 그래서 모든 생명을 키워주는 대지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서른한 번째 지극정사한 마음으로 맑은 공기 아름다운 자연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냉정히 보면 공기가 도심지에서는 탁하고 어떤 오염이 많이 됐다고 해도 사실은 숨을 쉬고 살아간다 하는 또 우리가 보면 건물이 되었든 자연이 됐든 그런 것을 보고 감사하고 느끼고 흡족해하는 그런 어떤 여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는 것도 좀 유의자적하고 넉넉한 그런 마음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고요. 그 다음 서른두 번째로 지극정사한 마음으로 곳곳마다 편안하게 삶을 주는 나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님이다 하는 것은 나라에서 일해주시는 모든 분들이지요. 모든 분들 나한테 어떤 인연지해진 모든 분들 다 삶을 만들어주고요. 제가 어떤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역량을 주는 분들이 많지요. 경찰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군인분들도 그렇고요. 또 은행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돈 관리를 해주시죠. 또 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쌀을 공급해 주시죠. 농부는 또 그런 목식을 만들어주시죠.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은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감사함을 잊고 사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삼터주는 나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서른 세번째로 지극정사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삶의 씨앗 인연 주신 조상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나 조상님이 나에겐 마음이 안 들고 내가 원한 어떤 삶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 하면 제가 이 삶을 살면서 고통도 맛보고 즐거움도 맛보고 이런 것을 어떻게 느껴볼 수가 있었겠냐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삶은 힘들다라고 하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과연 그런 것을 겪을 수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래도 그나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음에 너무나 감사함을 드려야 되지요. 우리 불교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맹구우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다 속에서 거북이가 한 100년에 한 번씩 올라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무 뗏목이 가운데 구멍이나 나무 뗏목이 한 300년에 한 번씩 지나간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이 대서양이 됐든 인도양이 됐든 태평양이 됐든 어디가 되는지를 몰라요. 하여간 300년에 한 번씩 뗏목이 지나가고 100년에 한 번씩 거북이가 올라오는데 그것도 거북이가 그냥 거북이가 아니라 눈먼 거북이예요. 그래서 맹구라고 그러죠. 맹구, 눈먼 거북이가 올라와서 그 뗏목을 만나는 인연이 아니라 뗏목을 만나서 그 가운데 있는 구멍으로 올라와서 거북이가 뗏목에 앉는 확률.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라 해서 우리 불교에서는 맹구우목이다 표현을 해요. 가만히 한 번 살펴보세요. 과연 우리가 얼마만한 확률로 사람으로 태어나겠냐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어려운 삶이든 고통받는 삶이든 힘든 삶이든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 하나만 해도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이 하나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부모님께, 조상님께 고마움을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삶의 시작, 인연 주신 조상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극정사한 마음으로 서른네번째, 낳아서 길러 사람 만든 부모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요. 굉장히 보면 아무리 악한 부모 또 안 좋은 부모다라고 해도 아마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은 아니겠을 거예요. 왠지 모르게 어머니 해도 눈물이 맺히고요. 아버님 해도 가슴이 첩첩해오는 너무나 훌륭하고 숭고한 이름이 아닌가 싶어요. 그 부모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를 형용할 수 없죠. 그것을 우리 부처님께서는 부모은 존경이라고 해가지고 열 가지 은혜에 대해서 설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부모님의 은혜는 다시 한 번 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 자기한테 효도를 할 수 있는 삶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불자님들 열심히 어른 공경하세요. 그리고 나무도 그러지 않아요. 훌륭한 열매를 맺히게 하려면 그 열매에다 거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다 거름을 줘야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요즘 부모님들 보면 뿌리에다 거름을 안 주고요. 어떻게 열매에다 거름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아져요. 그래서 자식 소중한 줄은 아는데 부모님들 소중한 줄은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훌륭한 자식을 만들려면 먼저 훌륭한 어른을 훌륭하게 공경을 해라. 그래서 바로 뿌리에 거름을 해야 나무가 잘 자른 이치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서른다섯 번째로 지극정성 한 마음으로 바른 법을 유통하여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지요. 냉정에 보면 선두, 악두, 하늘도, 땅도, 자연도 모두 스승이 아닌 것이 없어요. 단지 그런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런 것을 느꼈을 때 과연 내가 어느 부분을 보고 배워 익혀서 나가느냐, 한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뀌어지는 것이죠. 일본의 그룹의 한 분은 우리가 가장 안 좋다는 세 가지를 다 두루 갖춘 분이 계셨어요. 건강도 안 좋았고요. 부모님도 알코올 중독도 했고요. 또 그분이 질병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어려서 힘들게 크셨다고 하죠. 그런데 그분이 그러한 부분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성공에 대해서 지금 일본에 대해 부호가 됐다고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였고 또 노름을 하셨고 가르쳐줌이었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졌고 건강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을 내가 고쳐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체력을 단련했고요. 너무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의지를 굳혀서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하죠. 우리가 가장 안 좋아하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데도 그분은 극복하기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 부호가 되셨다라는 이야기.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이 어떻게 현재 갖추어져 있느냐. 나는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과연 내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생각이에요. 지나온 과거보다도 또 앞으로 어떤 펼쳐질 미래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현재 처한 여건에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 어떠한 정신력으로 노력을 하느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때요? 세상에 스승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스승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스승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서른여섯 번째로 지극정상한 마음으로 서로 조이고 나눔으로 인격 만든 친구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우리가 서른여섯 번째 절을 하는 것이지요. 서로 조이고 나눔다라고 하는 인격 만든다. 물론 친구들끼리 인격이 형성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가장 큰 스승이 어찌 보면 친구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리고 또 다른 분한테 말씀드리지 못할 상황을 친구에게는 마음 터로 구리가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바랐을 때 나의 삶에 큰 도움이 되지만 또 자칫 친구가 바르지 않았을 때 자칫하면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서로 마음이 통하니까 좋든 나쁘든 변해가는 것이지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변해가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보살님들 보면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 스님 우리 애가 나쁜 친구를 사귀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자식이 잘못됐다 해서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그렇게 됐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내 자식이 나쁘기 때문에 다른 아이를 나쁘게 만들었다는 생각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은 한 번도 안 계시더라고요. 전부 친구 잘못 만났다고 그래요. 내 아이는 알고 보면 참 착한 애인데. 그런데 그 상대 친구 집에 가서 보면 그 아이 역시 또 그 부모님이 볼 땐 착한 아이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휩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어느 누가 됐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그죠? 친구하고 어울려서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시끄러움이 있다고 하면 어떤 따사로움을 주고 위안을 주고 우리 삶에서 그래도 신랑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자식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우리 삶에서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 깨쳐나가는 그런 삶이 바로 행복 아니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줬을 때 그 친구는 정말 보람되고 훌륭한 친구일 수가 있지만 같이 어우러져서 어때요? 술집 다니고 나이트클럽 다니고 이렇다라고 하면 물론 어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편으로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런 데 간다고 해서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생각 자체가 자기 자신을 헝클어뜨리고 망가뜨리고 이런 마음으로 캐스라세라는 식을 움직인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그 친구에게 배울 점은 있지만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좋은 역량을 얻을 수도 있고 나쁜 역량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됐든 뭐든 좋든 나쁘든 친구에게 얻어지는 건 많으니까 또 친구에게 감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번째로 지극정사한 마음으로 나와 더불어 사랑으로 하나 된 소중한 가족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또 절을 한 번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인연이 돼서 나와 함께 더불어서 한 지붕 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인연이 되었는가 보면 너무나 값지고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가족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누가 그죠?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또 누가 나에게 굳은 일을 해 주고 또 누가 나에게 밥을 해 주고 누가 나에게 따사로움을 주면서 재룡을 부려 주고요. 그죠? 누가 나에게 의지를 해서 내가 이것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가족이 있기 때문에 또 어른이 계시기 때문에 각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기 때문에 또 싸움도 하고요. 붓은 붓뚜껑하고 제일 많이 부딪힌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릇은 어때요? 그릇뚜껑하고 제일 많이 부딪히지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싸우시는 분들이 부부여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이겠죠? 그 다음이 친인척이고요. 지나간 남들하고는 안 싸우지 않아요? 그만큼 뭐예요? 어떤 혈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서로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싸우고 불만을 갖고 화도 나고 하는 것이지요. 기대하는 바가 없다 하면 싸울 일도 없고요. 화날 일도 없어요. 그러면 싸우고 화를 내고 감정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면적으로 뒤집어 보면 어때요? 그만큼 상대를 사랑하고 그만큼 상대에게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하는 바대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야단치는 것 자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는 것이고요. 생판 모르는 사람 야단쳤다면 큰일 나지요. 아직도 기대하는 바가 있고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고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으로 화를 내고 싸우고 하는 건 좋은데 또 정도에 너무 심해가지고 가슴에 큰 멍자오기 나오면 평생 안 주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38번째로 나의 삶의 사랑과 도움 주신 모든 생존의 경이로움과 인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모레 29일부터 행사를 치르는데요. 하여간 여러분들 많이 오시는데 보면 코스모스가 지금 아주 산들산들 바람에 잘 부는데 얼마 지나면 또 다 없어지겠죠. 씨앗이 맺혀져가지고요. 그러나 그 코스모스 자체 보이는 그 자체 하나만 해도 너무 싱그러움을 주어요. 아침에 예불 마치고 또 아니면 기도 마치고 이렇게 나와서 산사뜰을 거닐다 보면 돌담 사이로 또 돌담 앞에 아름답게 피어서 형형색색으로 피우는 코스모스. 또 이제 한참 물이 들기 시작이에요. 단풍이. 그래서 노랗고 벌겁고 낙엽도 상당히 많이 뒹굴고 있는데요. 그 자체도 사실은 너무 삶의 어떤 새로움을 주고요. 희망을 주고 그런다는 생각을 느껴봐요. 예를 들어서 낙엽 자체 하나만 보면 쓸쓸하고 외롭고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낙엽이 떨어져서 뒹굴고요. 어딘가에 이렇게 근거를 두고 그것이 썩어들어가는 것은 바로 보여요. 새로운 삶의 또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걸음이 되기 위해서라는 약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고 하면 어찌 보면 그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요. 그 사람이 사업이 안 됨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그 역량을 받아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사실 우리는 다 공수로의 공수건데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어떻게 됐든 생겨남 자체가 멸함을 뜻하는 것이고 멸함 자체가 생겨남 자체를 뜻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세상에 멸하는 것도 없고 생겨나는 것도 없지만요. 그런 어떤 자연의 이치나 섭리 이런 것들이 보면 하나하나 경이롭지 않은 것이 없고요.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또 조금 있으면 어떻겠어요? 백설이 온산을 다 뒤덮게 될 것이고요. 눈의 아름다운 어떤 경이로움을 느끼다가 보면 또 신의 물소리 함께 또 따사람이 찾아오겠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이 있듯이 우리의 삶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저는 삼삼요법으로 변해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3개월씩 있지 않아요. 또 시간도 보면 낮 12시간, 밤 12시간, 24시간인 가운데서 대개로 보면 3시간 주기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낮에 12시간이 3시간 주기로 바뀌어가고요. 밤에 12시간이 3시간 주기로 바뀌어간다. 우리 불교에서 3자를 참 많이 쓰는데 삼삼요법으로 세상은 성주괴공이 이치대로 변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도 사실은 공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빙하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겨울에서 시작이 됐어요. 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구도 대부분 빙하기였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또 뭔가는 있었을 것이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빙하기서부터 보편적으로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데 그 빙하기가 바로 공의 세계고 겨울의 세계지요. 그랬다가 바로 생물이 형성이 되고요. 이렇게다 보니까 성주괴공의 이치에서 바로 지금은 괴의 시기다라고 표현을 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몇억만 년이 지나서 일지는 모르지만 부처님 가르침대로라면 또다시 공이 올 것이다. 빙하기가 올 것이다. 라고 부처님은 예측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놓고 먹어서라도 그렇잖아요. 아침이 있고 점심이 있고 저녁이 있고 밤이 있고 하루에도 바로 성주괴공이 형성이 되죠. 하루가 형성됐다. 안주됐다. 오후에 괴했다가 결국 밤에 공이 되죠. 우리 삶의 기운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보편적으로 보면 12년 주기로 해가지고 우리 운기도요. 3년 주기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가 와요. 그런 이치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만 하면요. 겨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팔을 입고 나가면 춥지 않아요. 여름에 또한 외투를 입으면 덥지 않아요. 그런 이치대로 여러분들이 알면 아주 슬기로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바로 여름 같은 운인데 너무 입어도 어렵고 또 산복도에 움직이기 힘들지 않아요. 그때 또 여러분들이 부동산 매매를 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벌인다든지 그럼 대근하겠죠. 또 한겨울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런 걸 한다고 해도 대근하겠죠. 바로 이러니 제가 부처님의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런 것이 뜨겁다라는 걸 알고 만지는 사람과 뜨거운 줄을 모르고 만지는 사람은 대의는 정도가 다릅니다. 또 뜨겁다는 걸 알면 피할 줄을 알아요. 내가 사업을 해도 성공할 때가 아니다. 성공하기가 어렵다. 또한 내가 이것을 해서 좋은 일이 형성이 될 것이다 아니면 좋은 일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어떤 이치만 조금 알아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때요? 가게를 얻어도 나중에 뺄 때를 생각하고 있고 집을 산다 해도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해서 산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에요. 들어갈 땐 나올 때를 생각하고요. 나올 땐 또 들어갈 때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진리, 이런 이치만 알아줘요. 여러분들 우리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그런 법들이 다 있습니다. 봄 같은, 또 여름 같은, 가을 같은, 겨울 같은 그런 시기가 있어요. 이것은 뭐 어떤 팔자나 그런 데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의 이치입니다. 성주개공의 이치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듯이 우리 삶에서도 3년 주기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간다는 이야기. 어떤 기회가 생기면요. 제가 부처님 가르침에 응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서 한번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서른아홉 번째로 지극정상한 마음으로 바른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내 자신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은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식한테 사랑을 주질 못한다. 어른들한테 어떤 가치 있는 존경을 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자식도 존경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가장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른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자기 자신을 아끼는 마음을 갖고,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면 너무나 행복한 삶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세상을 편안하게 사는 것은 참으로 아주 간단하다는 생각이에요. 선지식이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한 그것처럼 떠오려온 것이 없다는 생각이기도 한데요.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빼앗을 생각, 더 가질 생각, 또 더 오르려고 하는 생각 이런 것 대신에 더 많이 나누어주고, 더 많이 보태주고,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 우리는 대부분이 어때요? 남이 필요로 하는 것, 남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베풀어준 사람일수록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돌아온 것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생자필면 회자정리라고 했어요. 태어난 것은 반드시 멸하고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 이치예요. 아무리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을 많이 갖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 공예사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빼앗아도 빈손이고 다 죽어도 빈손이고 어차피 우리는 공수래, 공수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치만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세상을 비울 때 비우고 채울 때 채워서 행복함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청주 BBS 불교 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석일봉의 불교 세계에 남겨주시면 본인이 집필한 도서관한테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